내가 흰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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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다가 흰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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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. 이게 역까지 올라왔던 거 아니야. 바다에서 역까지 한 30미터가 돼 보는데 파도가 그치고 올라왔다는 거 아닙니까? 전혀 나온 거 아니에요. 엄청 충돌아 있다, 바다. 무선다. 올라와요. 돌새우는 어디 있어요? 그런데 보시면 케이블파가 보이거든요. 네. 저기 케이블파. 저기 나두색 케이블으로 저걸 봤으신가요? 이거 그냥 케이블 아닌가요? 저 케이블팔을 타고 돌솜으로 들어가세요. 선원분들이 매일매일 건너가서 그물을 던져놨습니다. 아, 저 곳을 주문해. 건두시는데요. 여러분들이 그걸 도와주시면서 돌솜으로 같이 가보십니다. 저희 일담으로 그걸 먹는 거라 이거죠? 그러면 다 갑시다. 네? 이곳에 왔는데 이렇게 나와요. 아까 파도 올라왔어요? 아니, 그게 왜? 저거 줄에 다 쓴데? 아, 여기까지 왔는데 저걸 안 들어간다고? 그러면 우리 고민할 사람 잠깐 가볼래? 아, 오빠들. 혜림이. 하다가 있잖아. 혜중아. 네? 안 들어갈 거니? 여기까지 왔는데 저 돌솜 안 갈고 가. 아, 저는. 가야지 형. 어. 네, 형이 먼저 앞장 주시면. 그래. 아, 내가 까놓은다고 그러면. 여기까지 왔는데 가야지. 다 가자. 돌솜으로 검색해서 볼 수도 있는데 말이야. 진짜 잘 모르겠어? 에이, 순살이 제일 맛있는 게 직접 잡아서 먹는 거야. 맞아. 어. 다만 흘리고. 야, 아버지 깎아, 그르미야. 와! 야! 나 불안하며. 강호동. 강호동. 그르미야. 내 다음 너다. 저거 그래요. 어? 야, 그리고. 야, 우리는 멍뚱이랑 키면 안 돼. 호동이가 제일 무겁기 때문에 호동이가 안전하면 다 안전한 거야. 호동이는 들어가도 잘하는데? 저 강호동이 목줄을 몰랐을 텐데. 여기 분들이 다 날씬하셔가지고. 잠깐만요. 조금 불길한 예감이 들었는데 제가 탈 수 있나요? 이렇게 큰 사운드. 지금 또 뭐뭐기가? 아, 뭐 좀 더. 만약에. 아니 어떻게 좀 이렇게 결레가 안되면 힘들지만 가고 싶은데 어떻게 안되겠냐고. 아 저비야. 저는 괜찮나요? 이 정도. 이 정도. 괜찮아요. 가야죠. 가야죠. 현준이 가고 또 유희는 아 유희는 안된다고. 그 문을 끄는 힘이 필요하다고. 아 그 문을 위해서요. 좀 유희가 있어야죠. 그건 알아라 이게 보이기에 가깝지만 사실상 그렇다. 그럼 보이기는 한 50미터로 돼 보이지? 한 4,500미터 돼. 4,500미터. 4,500미터. 가고 엄마 다 해주시고. 여기 같이 아무리 어? 뭐 속난 아버지라도. 네. 우리 김현종이. 그동안 김현종을 사랑해주신 지천내요 여러분. 주신 감사드리고. 앞으로. 김현종이의 이름 영원히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낳았던. 어. 28년. 어. 참 열심히 살아던 생각하고요. 저는 이제 마지막 인사드리고 떠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. 발효된 나의 처음에. 감사합니다. 그럼 먼저 가서 기다리겠습니다. 다녀오세요. 꼭 저기서 보자. 현종아 구석구석 보고 와서 와서 얘기를 자세히 해달라. 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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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쉬워서. 제발 일발 말게. 제발 제발. 자간이 하고 싶어서. 약간 파트때로 겁나는데?